60대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지인에게 급발진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운전자가 사실 버스 운전기사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직후 자신이 소속된 이 회사의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 이거 급발진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게 밤 9시 27분,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게 밤 9시 45분. 그러니까 사고가 있은 지 15분 만에 통화를 한 건데요. 이 지인뿐만 아니라 또 이 사고 운전자가 사실 언론들하고도 좀 통화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도 사고 원인은 급발진이라면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지만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일단은 이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제정신, 몸이 좀 안 좋아서 진술도 못했다고 하는데 한 10몇 분 만에 지인한테 전화해서 급발진이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하다 된다면 사실상 사고가 나게 되면 112나 119로 신고해서 사고 처리가 우선인데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노선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형 이거 급발진이야 라고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급발진에 대해서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알다 보면 이게 꼭 그분이 급발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그분이 진술도 했지만 블랙박스나 CCTV 이런 걸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선 팀장한테 급발진을 주장했어도 그거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다항도 했고 또 그리고 회사에 알리기 위해서 그 말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론에서는 비난하고 있지만 그 사항은 덤덕 조사를 지켜본 뒤에 그분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경황이 없은 상황에서 전화했으니까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임재현 변호사님. 일단은 본인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이 사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워낙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고를 두고 지금 CCTV 화면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분석, 사고 원인을 두고도 그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급발진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급발진으로 추정이 의심이 되는 그런 사건들, 영상들 쉽게 접해볼 수 있었는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을 때와는 다른 정말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급가속되는 괭음이 발생한다는 그런 점이가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렇죠. 누구나 쉽게 인식이 가능한 뭔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만한 괭음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브레이크 등을 심지어 밟고 있더라도 이게 지금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부딪혀서야 큰 충돌이 있고 나서야 정차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을 급발진 사고에 있어서 유형적으로 일단 외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징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도 현재까지 공개된 CCTV만으로는 정확하게 급발진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도 이것은 급발진 사고의 양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걸 급발진이 아니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 양쪽이 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은 본인이 스스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모습이 마지막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급발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김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차량이 사고 후에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운전 미숙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발진이 아니라고도 볼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주장이 좀 팽팽하고 있는 건데 김필수 교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차량이 사고 후에 멈췄다 하더라도 급발진이 아니라고 100%라고 그랬어요. 상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알다시피 급발진이라는 건 전자적 이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량이 충돌한 뒤에 급발진이 될 수도 있고 또 급발진 상태로 가다가 충돌이 된 뒤에는 급발진이 없어지고 또 안전장치가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급발진 전문가인 박병일 자동차 정비지사 같은 게 뭐라고 말하냐면 급발진일 때는 차량이 급포로 가다가 땅 받으면 서야 되는데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여러 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급발진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도 사실은 이게 운전 미숙 아니야? 라는 쪽도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상태를 보니까 브레이크도 밟았고 저런 거 봐서는 저기 급발진 아니야? 라고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좀 더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에 해야 되는데 섣불리 성급하게 급발진이다. 운전 미숙이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분석하셨고요. 일단 말씀하신 김필수 급발진 연구 회장을 장갈 기자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우선 이 사고 CCTV 보신 분들 많이 의아해 하실 텐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좀 다르게 사실 차가 아주 부드럽게 나중에 멈추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쾅 하고 부딪혀서 멈추는 그런 급발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목격자들도 저거 급발진 아니에요? 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김필수 교수가 급발진 연구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고 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거를 급발진으로 볼 수 있냐 없냐? 급발진 나오다가 부닥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어요. 그저께 사고가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발진 나서 사람 치면서 막 가다가 차 두 대 부닥치면서 정상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 경우같이 끝에 본인의 의지대로 정차를 하는 거 보면 급발진 아니다라고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급발진이 아니라고 100%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급발진은 직선으로 이동해가지고 막 부딪혀서 끝나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시간이 길면 운전자도 몇 초 깜짝 놀라고 머리가 하얗게 되지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니까 피하려고 틀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직선으로 부닥치면서 끝나는 경우는 2, 3초내로 순간적으로 끝나는 사건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서 부닥칩니다. 그래서 급발진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알고리즘, 전자 시스템의 이상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사고 이후에 흔적도 남지 않고 재현도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수에서 조사하더라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 네, 급발진 같긴 한데 여러 변수가 있어서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가희 기자, 블랙박스가 차량에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 실제 내부에 운전자와 동승자가 얘기했던 부분도 있을 테니까 거기서 보면 좀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따로 대화가 담겼다기보다는 추돌 당시에 동승자의 비명 그리고 추돌 전에 당황한 듯한 어, 아 하고 음성등만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고 전에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원인과 당시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별다른 단서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어제 카카오톡에 받은 글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좀 돌았습니다. 많이 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운전을 시작하는 호텔에서부터 동승자와 운전자가 부부싸움을 해서 홧김에 가속페달을 밟은 거다, 풀악셀을 밟은 거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난무를 하니까 경찰이 어제 아예 그냥 보도자료를 6시에 내고요.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부인을 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는 관련 수사가 현재 지금 진행되는 중이라서 어떤 것도 단정할 수 없다면서 오늘 오후 2시에 이 사고와 관련된 브리핑을 또 한 번 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김재수 장, 일단은 장가 기자 좀 얘기해줬는데 어떤 이런 다양한 소문, 억측일 수도 있는데 경찰이 좀 애매하게 입장을 낸 것 같긴 합니다. 부인했지만. 뭐 어떻다고 보십니까? 경찰에서는 지금 조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의자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자기가 급발진이나 주장을 했고 여러 가지 블랙박스 보면 아까 장가 기자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급발진 같으면 어? 이게 다 부역이 안 됐네? 뭐 소리쳐야 되는데 단순히 어? 했다.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좀 이게 운전 미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영상하고 오디오를 제대로 복원을 하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시청 그쪽에는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가해 차량이 운전할 때 뒤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한다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그거하고 또 피해자 조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동승자 조사 받고 창고인들, 피해자 조사 받으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 사고 처리 장치에는 EDR이 사실은 그거 분석하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말이 확실하냐? 아니면 지금 의심 가는 거, 즉 운전 미식이냐는 그 장치를 분석한 뒤에 결과 나와야만이 주행 기록 장치. 그렇죠.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변호사님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을 판정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 급발진이라는 것이 인정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국내,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 규명이 쉽지가 않거든요. 국내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 전에도 정말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죠.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주행을 하고 있다가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고로 인해 그 손자가 안타깝게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에서도요. 일단 형사적인 조사, 그러니까 할머니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사상을 발생한 데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급발진으로도 의심이 되는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또 얘기가 달라요. 지금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됐는데 아직까지 1심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급발진 시험 같은 것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이 민사적인 손해배상, 재판으로 가자면 아직까지 급발진이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이 어렵다는 건데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오작동하는 것이 차량의 결함이었다는 점을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고 기록 장치라든가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증오들, 실제로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왔는지 이런 여부 등에 대해서 정확한 확실한 입증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페달 부분에 어떤 CCTV 같은 그런 영상이 남기는 그래서 브레이크가 실제로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를 영상으로 남겨놔야 된다. 그런 제도가, 그런 장치가 도입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실제로도 이것이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님, 김웅 대표팀장님 일단 경찰에서 오래 일하셨으니까요. 블랙박스가 어떤 단서가, 진실을 규명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경찰이 블랙박스의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오후 2시에 브리핑한다고 그러는데. 공개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증거로 사용하다고 한다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의적 관심사가 크고 또 9명이나 3명의 대형적인 3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발표한다고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도 가능하니까 그걸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임재 변호사님, 가장 좀 안타깝고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이겁니다. 이 운전자가 어쨌든 급발진이 맞다고 하면 차량이 갱음을 하면서 가속을 굉장히 급가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도로 안 가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고가 이미 발생했지만 이 부분 너무 뼈아프고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물론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것이 전혀 고의성을 띄고 있지 않은 그런 사고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우리도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그게 실수이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든 사고는 발생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속도로 지금 역주행을 해왔습니다. 일단 주행 방향과 정반대로 역주행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해오다가 인도를 침범해서 대량의 사람들을 그대로 차로 밀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12시간이나 전날에 운전한 베테랑 운전 기사 분이신데 180도, 90도로 핸들을 꺾어서 본인 차만 넘어진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 싶은 거예요. 참 이게 이미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가설들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더 인명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가 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 기어를 중립으로 논다거나 그리고 브레이크를 한 번에 굉장히 세게 밟는다든가 아니면 옆에 벽이라든가 가드레일을 계속 부딪히고 지나가면서 최소한 감속을 하는 그런 시도들 영상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고 있지만 참 안타깝고요. 정말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루어졌다는 편에서 이 사고의 원인은 우리가 반드시 규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60대 운전자 A씨는 어젯밤 9시 26분쯤 자신의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A씨가 몰던 차량은 급가속하면서 호텔 맞은편 4차선 도로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00m 거리를 달린 차량은 결국 진행 방향의 왼편에 있던 인도로 돌진하고 말았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 탓에 안전 펜스까지 뚫고 보행자들을 덮쳤는데 하필 이곳은 북창동 먹자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A씨의 차량은 속도가 줄지 않고 세종대로 교차로까지 튀어나갔습니다. 결국 서울역에서 시청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차량 두 대와 잇따라 부딪혔고 교차로 반대편인 시청역 12번 출구 근처에서 스스로 멈춰 섰습니다. 소방당국의 해당 사고의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밤 9시 27분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차량이 호텔을 빠져나간 지 불과 1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어젯밤 9시 26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입니다. 일방통행 구역에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역주행에 튀어나오고 차량과 부딪히더니 속도를 줄여 길 건너편에 정차합니다. 인도를 덮쳐 9명을 사망케 한 운전자 A씨의 차량이 사고 직후 충돌 없이 스스로 멈춰 서는 모습입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며 100% 급발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러한 주장과 배치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또 사고 차량은 두 달 전 종합점검 모든 영역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축이랑 뒷축, 전체 제동력을 검사를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때 양호가 나온 거고 설치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운전자 과실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고를 낸 차량이 호텔에서 나와서 200m 이상 역주행을 했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사고 지점은 웨스틴 조선호텔을 나오면 바로 보이는 세종대로 18길입니다. 진입금지 표지판이 크게 붙어있고 4개 차선 전부 일방통행입니다. 원래 진행 방향대로면 주차장을 나온 즉시 우회전했어야 하는데요. 질의에 익숙지 않고 주의깊게 운전하지 않았다면 무심코 직진할 수 있었겠다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이때는 퇴근 시간이 지난 상황이어서 차량 통행량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역주행을 했는지 운전 미숙인지 운전 부주의인지는 경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을 보시면 사고 순간에 차량 후미의 브레이크 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켜지는 등인데요. 하지만 이걸 급발진의 증거로 삼기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리한 접촉사고로 브레이크가 흔들려도 사실 들어오거든요. 경찰 역시도 급발진은 운전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운전 경력이 40년이 넘은 버스 운전기사였단 말이에요. 네. 저희 가해 운전자가 초보 운전자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이 현직 버스기사고 버스 운전면허는 1974년에 땄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버스기사로 서울에서 7년, 경기도에서 1년 근무한 것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는 30년 동안 화물차 기사로도 일했습니다. 하지만 운전 경험이 많다는 점이 급발진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8세. 그러면 요즘 들어서는 고령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물론 젊지도 않지만요. 그에 따른 판단력 저하를 우리가 원인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모두 판단력이 떨어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운수업 종사하고 68세면 건강하기 때문에 고령자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물론 고령 운전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이뤄져야겠지만 전문가는 집중력이 흐트러질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다툼이 있지는 않았는지 판단력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살펴야 한다는 거죠. 아직 경찰이 운전자로부터 정식 진술은 받지 못한 만큼 블랙박스 확인과 함께 앞으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도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어젯밤에 서울시청역 앞에서 정말 엄청난 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효성 기자, 어떤 사고였습니까? 네. 어젯밤 9시 26분쯤이었습니다. 서울시청역 인근의 교차로 일대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시민들이 서 있던 횡단보도를 그대로 덮치면서 무려 9명의 사망자 그리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곳이 평소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시내 한복판이고 또 퇴근 후에 저녁 식사를 하거나 회식을 마친 분들이 귀가를 하는 그 시간대였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찔했던 사고 당시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걸어가던 인도를 향해서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이렇게 돌진을 합니다. 순식간에 달려든 차량에 시민들을 덮쳤고요. 차량에 지나간 인도 위로 가드레일은 그야말로 엿가락처럼 이렇게 휘어버렸습니다. 사고 당시 괭음이 아주 크게 발생하면서 멀찍이 떨어져 있던 시민들은 걸음을 멈췄고요. 인근 가게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도 모두 깜짝 놀라면서 창가에 이렇게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사고 직후의 일대가 경찰과 소방에 의해서 통제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의 현장은 어느 정도 소습이 된 상황입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국내 제조 고급 차량. 역주행인데다가 인도로 돌진을 하면서 저녁 시간대에 술 한 잔 걸치고 나온 분들 또 집으로 기가하는 시민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또 인도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9명이 사망하고 6명의 사상자가,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죠. 소리가 전쟁 난 줄 알아서 엄청 컸어. 여기서 크는 소리가 나길래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꺼면 승용차가 한 달 0점 0점 1초 차이로 또 사거리에서 자회전으로 해서 도로가 있는 데 딱 서더라고. 제가 저 CCTV 원본을 봤는데 너무 끔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인도를 평화롭게 걸어가던 여성이 있었고 그 옆에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뒤에서 인도를 덮치면서 그 여성은 정말 천우신조로 무사했지만 그 남성은 그대로 차가 치고 갔고 또 식사 도중에 담배 한 대를 피우려는지 잠깐 바람을 쓰려는지 인도 바로 옆에 가게가 있었으니까. 잠깐 나와서 3, 4, 5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담배 한 대 피던 시민들 그대로 덮쳤고 또 행단보도 앞에 신호대기를 기다리던 시민들까지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전협평론가 어떻게 이런 정말 대한민국 그러면 나름 굉장한 선진국이고 교통문화 선진국이고 신호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인도와 차도의 분리도 잘 돼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최악의 사고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곳이 한적한 곳이나 외진 곳이 아니죠. 아프리카 아니에요. 동남아시 아니고. 서울에 있는 말 그대로 교통의 요충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차량 운전자는 68세의 남성이고요. 아내를 옆에 태우고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주차장을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빠져난 직후에 일방토로인 4차 도로인 세종대로 18길로를 200m로 역주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많이 아시는 북창동 먹자도로가 있는데 그 골목 초입가에서 인도로 돌진을 했고요. 맞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곳이에요. 이곳에서 바로. 저게 원래 차가 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일방행 도로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역주행도 문제인데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덮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교차로까지 속도가 줄지 않고 계속 진입이 됐었는데요. 보행자들만 친 것이 아니라 차량 두 대와도 추돌을 했고요. 교차로 건너역, 시청역 12번 출근 방향까지 튕겨나간 후에야 차량이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지 한 1분 정도 후에 벌어진 건데 사상자는 무려 15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저도 저곳을 잘 압니다. 자주 가고 또 북창동 먹자 골목에서도 많이 음식이나 저녁 식사를 했던 곳입니다. 박성민 원호사님. 저곳은요. 제가 너무 잘 알아랍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큰 호텔에서 나오면 저 도로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직후에 가해 차량에서 운전자 68세 남성과 동승자 아내가 동시에 내렸습니다. 운전자 의식이 있는 상태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돼 음주 측정을 시도해봤지만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승자 아내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당시 호텔에서 열린 가족 칠순 잔치에 참석했다가 돌아서 나오는 길이었고 절대 술자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운전자 경기도에 있는 버스회사 소속 버스 운전 기사입니다. 1974년에 버스 면회를 취득해서 평소에 20인승 중형 버스를 운행해 왔다고 하는데 이 버스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입사 후 사고 이력도 없었고 주변 기사들에 따르면 원래 술도 안 마시는 베테랑 기사였다고 합니다. 네. 버스 화물차 운전 경력 40년 거기에다가 평소에도 음주는 전혀 하지 않는 베테랑 기사였는데 어떻게 신호도 없는 길을 역주행으로 그것도 과속으로 인도로까지 돌진했을까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아마 사고 직후에는 갈비뼈가 골절돼서 굉장히 통증을 호소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계속해서 급발진이다. 이것은 급발진 100%다. 이렇게 주장을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호텔에서 가족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 차를 탑승했을 때 뭔가 평소와는 느낌이 다르다?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운전자의 직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 하는 원인을 추정을 해보자면 지금 가해 차량 운전자의 말대로 급발진의 가능성도 물론 있는 것이고요.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와 같은 운전자의 과실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지금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테랑 운전기사는 차량의 결항 그러니까 급발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목격자라든지 또 잠시대에 더 다루겠습니다만 차량을 스스로 멈춘 걸 보면 브레이크가 또 작동했다는 얘기도 되니까 서로 좀 엇갈리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성 기자님 차량이 이상했다라고 하는 이 운전자의 주장을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이 또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고 면밀히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홀로 빠르게 달려가는 검은 차량 한 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식간에 지나가네요. 비처럼. 갑자기 다가오는 차량에 놀란 시민들이 아주 황급히 몸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을 덮친 이 차량. 사고 이후에 속도를 서서히 이렇게 줄이더니 그제서야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박성희 변호사님. 저 얘기는 급발진은 어딘가 전봇대를 부딪히든지 벽이랑 부딪혀야 멈추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 장치에 의해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급발진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급발진의 유형은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벽이나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가까스로 멈추는 형태를 취하는데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차량이 행인을 친 후 스스로 멈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급발진은 절대 아니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멈췄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다른 목격자도 이 차량이 사람들을 다 친 뒤 스스로 멈췄다. 이 차량은 브레이크를 잡아 멈추는 모습이었다고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살펴보면 이 차량이 스스로 멈춰서는 장면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김혜주 평론회. 그러니까 이게 운전자 주장대로 급발진이라고 보기에도 뭔가 미심쩍고 그렇다고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40년 베테랑 기사인데 운전을 하지도 않는. 양쪽 다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렇죠? 뭔가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인명 사상이 많은 사고였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갑니다만 도심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을 모두가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급발진 가능성, 물론 아주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운전자가 말씀하신 대로 베테랑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와 가속장치를 헷갈려서 잘못 받아서 감속한다는 것이 가속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기에도 너무나 운전을 업으로 하고 계시다는 점. 이런 점에서 또 의문이 가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점이 일방통행도로에 왜 그렇게 200m가량을 급발진을 했을까. 그러니까 일방통행도인데 잘못 들어가서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려다 보니까 가속 감속을 헷갈려서 잘못 엑셀을 밟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점도 또 의심이 되고 있어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발진의 경우에 본인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게 밝혀지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된 사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돼서 각종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차량 사고가 굉장히 3천여 건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이 가운데 급발진으로 다들 많이 주장들 하시는데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입증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 악셀을 브레이크로 오인해서 밟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급발진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멈추는 그 영상 장면을 봤는데 아주 속도를 서서히 낮춰서 정확하게 정지했던 그 영상이 보였고요. 지금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차량이 아마 더 가속하고 더 나아갔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역주행했던 200m를 더 이상을 나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속도의 그런 가속을 받으면서 멈추지 못했던 상황에서 결국은 어떤 구조물에서 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급발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현재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나 아니면 차량의 어떤 핸들링이나 이런 거동을 봤을 때는 급발진이라기보다는 약간 운전자의 착각이지 않을까 쪽으로 무게중심이 살짝 솔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전문가들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한쪽은 급발진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급발진일 가능성은 적다. 차량이 스스로 멈춘 걸 보면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베테랑 40년 버스기사가 이렇게까지 무모한 운전을 했을 리는 없다. 이 주장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현 변호사님, 경찰이 이걸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잖아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경찰은 일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히면서 급발진의 근거는 아직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국과수의 사고 차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고 급발진 입증되더라도 적용 혐의는 달라지지 않는다. 즉 이 혐의의 유무죄 판단만 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방문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급발진 여부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규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들 진술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서 브레이크 등을 들어왔는지 그 외에도 운행의 형태와 갱음의 유형이 급발진의 전형적인 형태나 유형과 유사한지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사고 기록 장치, EDR 분석뿐만 아니라 차량 자체에 대해서 국과수 감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급발진 여부가 규명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현 변호사님, 지금 경찰 얘기는 급발진이라고 할 만한 근거는 가해 운전자의 진술밖에 없다. 객관적으로 급발진일 거라는 것을 증빙할,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근거는 없다는 게 일단은 지금 경찰의 브리핑 설명 내용이잖아요. 경찰의 설명은 사고 초반이고 직접 피의자 신문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어느 쪽 진술에도 신빙성을 부여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와 같은 주장이 나온 단계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전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고속도로에서 2명을 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서 1심에서는 여전히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뒤집혀서 급발진으로 운전자가 무죄 처분을 받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될 것이고 현재 하급심이 급발진의 입증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급발진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아직까지는 불충분한 상황이라 운전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아직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은 이 가해 차량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을 했어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업무상 과실치사는 뭐고 또 이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의 근거는 뭡니까? 정확히 업무상은 과실치사상 중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적용되게 되는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형사처벌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역주행, 역주행은 지시위반입니다. 12대 중과실이 하나이고 보도 침범, 인도에 있는 보행자를 친 행위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상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한데 사망사고까지 발생했고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9명이나 사망했고 4명이 부상을 입은 큰 사고이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국과수의 1차적인 감정 결과라도 급발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구속영장 신청을 주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형적인 사건 진행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아마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이후에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자의 말지는 법원 손에 달려있는 거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받아들여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때 법원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구속된 상태에서 국과수 결과가 나와야지만 풀려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사건 방식을 따른다면 지금도 구속영장 신청을 할 만하지만 급발진 주장이 나온 이상 정확한 사고 원인 결과 분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 속속 드러난다. 그렇다면 그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감정 결과가 전문가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전형적인 수사 방식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신청을 감행할 것 같습니다. 이 담화하면서 이 가해 운전자도 본인의 신변이 걱정이 되겠죠. 그 옆에 동승했던 아내가 사람들 치이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 운전했던 자기 남편 안위를 더 걱정했다 이런 얘기도 뉴스에 흘러나왔는데 당연히 그렇지만 이분은 그래도 어쨌든 살았잖아요. 그러나 9명은 죽었잖아요. 그 죽은 분들을 우리는 더 애통해야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9명의 정말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이 됐습니다. 사고가 났던 시간과 장소를 따져보면 평일 저녁이었고 이 장소는 회식을 하러 많이들 가는 직장인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랬기에 평범한 직장인들이 희생이 된 건데요.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했고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9명 가운데 4명은 같은 은행 동료였다고 합니다. 근처에 본점을 둔 한 은행의 동료였는데요. 은행에는 40, 50대 직원 4명이 이번에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날, 해당 전날에 해당 은행에 승진 인사가 있었던 날이어서 아마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회식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주변에 이미 같은 은행에 많은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 상이 4명이나 갑작스럽게 전해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참담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9명 가운데 4명은 같은 은행 직원이었고요. 서울시청 직원 2명, 또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도 있었습니다. 진영현 평가님. 이 서울시청, 그러니까 지금 앞서 우리 이담 방송인께서 얘기한 은행 직원 4명은 승진 축하를 위해서 선후배 동료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고 또 지금 방금 말한 서울시청 2명 중에 1명은 방호팀장이에요. 방호팀장이 뭐 하는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서울시청, 서울역 앞, 시청역 앞에 매번 주말마다 시위 집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분양소도 많고 그거를 관리하고 또 그런 유가족들과 같이 대화도 하는 그러니까 집단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분양소가 차려지면 이 시청 직원 방호팀장이 가서 그거를 관리하고 유가족들과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집단 사망사고의 희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공무원 분, 평소에 정말 일하는 것밖에 몰랐다. 밥 먹고 일하는 거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공무를 열심히 하셨던 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한 것은 이분에게 이날은 정말 사고가 없었다면 너무 기뻤을 날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 승진 축하 파티를 하던 날이었다고 해요. 승진, 예. 이분이 속한 팀이 이달의 우수팀 수상자로 선정돼서 너무너무 기뻐하던 그런 날인데 이런 사고를 당한 겁니다. 상금 20만 원에 트로피까지 받은 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 공무원이 되는 스토리를 지금 유가족들이 전해온 것을 보면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장애인 분들이 공부하는 데 환경이 적절하지 않았었는데 어릴 때 사고로 한쪽 눈 시력을 잃었는데도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막내다라고 평소에 정말 자랑하던 분이었다고 하는데 이날 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동료들도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님, 너무나 충격적인 사고였고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뉴스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장소는 저도 그렇고 박성현 변호사도 자주 다니는 길이고 횡단보도 앞에 많이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일 같지가 않고 자기를 갖고 정말 이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종의 대형 참사에 준한 사고가 발생한 이상 경찰력이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사건에 매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사건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사실 어떤 사건이든 한 달 안에는 모든 결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국과수 감정을 의뢰할 때에도 국과수뿐만 아니라 여타 기관의 감정을 의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시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결론을 내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응한 각 기관들이 그 결론을 내주기만 한다면 그 사이에 진행되는 각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달 내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 같고 한 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주일 정도 뒤면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는 규명될 것 같습니다. 그 진상이 규명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사건이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부주의라면 중환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누구나 다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으로서 그 피해자들의 절절한 마음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9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역주행에 보도 침범까지 추가된 사건이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법정량이 5년입니다만 5년에 여러 사람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중했을 때 최대 형량이 7년 6월의 금고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 7년 6월의 금고까지 선고된 전례가 없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부주의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7년 6월 금고에 준하는 즉 육박하는 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면 사고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나 그건 또 재판을 거쳐가야 되니까요. 대법까지 가면 사건의 실체적 본질이 드러나는 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급발진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치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김윤주 평론가님, 지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연세가 68세예요. 요즘 100세 시대에 68세는 고령이라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상 65세를 넘어가면 고령 운전자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정 나이가 되면 정부에서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걸 좀 더 낮춰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65세면 정말 너무 청춘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라 하는 건 너무 시대 흐름이 안 맞는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건 진짜 사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68세라는 연령만을 놓고 본다면 요즘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청년 못지않게 왕성원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동의 자유 헌법상 주어진 개인 인권의 문제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해라 마라 하는 것이 국가의 지나친 과도한 개입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 구조가 사실 베이비 부모가 노령층에 진입을 하면서 노령층 인구가 자체적으로 늘어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고 또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쭉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차량의 결함 그러니까 급발진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일단 원인 규명을 밝혀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고령층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격적인 논의를 한번 더 해볼 그런 계기는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의원 평론가님. 저 호텔과 그다음에 그 앞에 도로 그리고 저쪽 소공동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국은행과 이쪽 시청역으로 갈라지는 그 도로의 교통 시스템을 저도 잘 알거든요. 우회전 신호인데 우회전 하려면 이렇게 완전히 호텔 앞에서 완전히 꺾어줘야 되는데 자칫하면 아까 이 사고가 일어난 일방 통행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도로 시스템 그러니까 교통 신호 시스템도 뭔가 한번 다시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냥 안타깝다 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날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운전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신호라든가 또 일방 통행에 있어서 이것을 운전자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안전패스 이번에 다 찌그러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조금 탄탄한 걸로. 그렇죠. 여기 보행자들이 워낙 많은 곳이니까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서라도 안전패스를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잠시 전에 말씀하셨던 고령 운전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당연하죠. 노인분인들일수록 본인이 나이에 따른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좀 짧게 한다거나 그래서 재교육을 받거나 다시 좀 운전면허 능력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이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어렵다고 하면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대한 혜택을 줘서 자진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하고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